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2020년 4.15 총선에 전북 남원시 임실군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대부분 작고 그리고 한 정당이 모두 다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은 비정상이고 오른쪽은 정상인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2022년도 4.15 총선은 어떻게 됐냐 이런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하나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중앙순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규칙이 발견됩니다. 선거 데이터에 이런 밑에 노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 값이 뭔가 하니까 이 노란색 값이 특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5%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한규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5,107표에서 45%인 6,796표를 여러분들 누군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규환 표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우리 공화당의 한미호 후보도 사전투표에서 125표를 얻었는데 그중에 45%인 56표를 가져간 겁니다. 56표. 민중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후보가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더불음직당의 이낙연 후보 빼고는 모든 후보가 45%씩 다 뺏긴 겁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몇 표가 되는 거 아니까? 1080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열 명 후보한테 45%를 빼앗은 표가 7080표, 60표입니다. 7060표를 빼앗고 706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에 손을 댄 걸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나온 겁니다. 선거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규칙적으로 표를 빼앗긴 것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표를 빼앗는 것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그 표수는 얼마나 되느냐? 그 표수는 여러분들 이 위에 0.66, 0.52가 무슨 수치인 거 아니까? 이낙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0.66%, 밑에 51%가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가 차이값이 15.7%입니다. 그 다음에 32%는 황교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7번째는 황교안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후보가 빼앗긴 표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밑에 있는 15.699%를 빼앗긴 겁니다. 이 15.699%만큼 이낙연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31.4%인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종로구에서 31.4%에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한쪽에는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처럼 플러스 값만 나오고 한쪽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미래통합동의 한규환 후보처럼 마이너스 값만 전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입니다. 2016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20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 누구하고 붙었는가 하니까 새누리당 후보의 오세훈 후보가 나왔고 더불어민장의 정세균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숫자 사이의 규칙성이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거고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때는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2020년이 아니고 2016년입니다. 여기 맞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보시죠. 20대 총선 2016년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런 조작값이 안 나옵니다. 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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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정세균 이렇게 오세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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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1.7%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차범인이기 때문에 손을 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가 나오니까 다 오차범인입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되면 이렇게 다 표수가 뭡니까? 제로 퍼센트가 나옵니다. 선거에 손을 대게 되면 이렇게 45%, 30%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15.699%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은 아무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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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신기하죠? 이렇게 선거 데이터라는 게 겁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냥 꼼짝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21대 총선 2020년하고 20대 총선 2016년의 종로를 비교하면 딱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나오면 됩니다. 도표로 나옵니다.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모든 후보한테서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의 45%를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2016년은 표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45%가 다 제로가 나옵니다. 2016년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총 31.4%,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1.4% 조작이 됐고 그 절반을 10명 후반께서 빼앗아 가지고 한 후보한테, 이낙연 후반께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은 의미 없는 값입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그거는 0의 3%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이 다 0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거의 3.6% 나왔지만 오차범위 0의 3% 내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은 손을 댄 것 같고 한쪽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2021대 2020년 총선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12.5% 평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20대 총선은 규칙성이 전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서울의 평균값은 2.8%로 두 개 합치면 5.6% 차이가 납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21대 총선하고 20대 총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관들이 2020년 4.15 총선에 선거 데이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다음에 지방선거도 비싼 일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비싼 일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선거하고 이번에 실시됐던 6월 1일 지방선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딱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4.15 총선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5%를 다 가져간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종로구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20% 가져간 겁니다. 오셔원한테 20% 권수영한테 20% 4명 후보한테서 20%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비슷한 거지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총선하고 그 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좀 심하게 했죠.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45% 그 밖의 후보도 다 45%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20%만 가져간 거죠. 모든 후보에 다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다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또 4.15 총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31.4%가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는 얼마냐? 17.8%입니다. 꽤 한 절반 이상을 한 거죠. 17.8에 여러분들 절반 정도를 빼앗고 절반 정도를 더해주면 딱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7.8%가 되는 거죠. 여기서 17.8%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7.8%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러나 훨씬 더 노골적인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낙연과 황교안이 붙었는데 황교안 외 모든 사람들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45%를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사전투표 참가자 수로 기준을 하게 되면 총 31.4%를 손을 댄 것으로 의심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선거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종로구 서울시장 사례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은 모든 종로구 동 투표소에서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로. 오세훈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로 모든 투표소 한 60여 개 될 겁니다. 다 패배한 겁니다. 이게 선거데이터가 여러분 우리 함께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하고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선거데이터 분석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선거도 좀 더 심하게 여러분들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를 가져간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30% 기본소득당 온춘호도 30% 다 30%를 가져간 겁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이네요. 11명 안개에서 여러분들 다 30% 그러니까 21대 4.15 총선, 2020년 총선의 45%가 좀 적습니다. 그게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긴 사람이 4.15 총선 당시에 황교안 후보죠. 이렇게 이제 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7%를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윤석열 외에 10명의 후보한테서 13.5%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13.5%를 더해주고 한 사람한테는 11명한테는 13.5%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총 조작규모는 27%가 됩니다. 뭐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의 31.4%보다 좀 낮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대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대선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실수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6년 20대 총선만 정상이고 나머지 2020년 4.15 총선 2022년도 3.9 대송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다 선거 데이터가 납득할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묻고 가기는 힘든 거죠. 이 선거 데이터는 모든 종류의 선거의 공정성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증거물인 거죠. 이 모든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